이 북한강 배경 기가 막힙니다. 멋져요 멋져요. 이게 무슨 빵입니까? 맛있어 보입니다. 불맛 나는 빵. 이건 팥빵. 팥소부로. 다 나갑니다. 팥소부로. 팥. 저쪽으로 나가보자고 먹고. 커피가 또 기가 막힙니다. 텅. 팥팥은. 나의 이론. 톤에 붙은 돈정바수가 다 나왔다. 진짜 돈정바수 해야겠다. 돈을 gland아. 빵이랑 여쭈기. 올려주세요.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다음에 이렇게 반장 빵이나 넣어주세요. 오우! 눌러주세요. 제나리도 너무 예쁘다 소시지 빵을 한번 먹어봅시다 그럼 맛을 보도록 할까요? 맛있다. 프루와상에 소시지를 말아놓은 느낌이야. 그러네. 맛있네. 여기 이집빵 맛있다. 먹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베이커리 시어터. 마사석 근처. 북한강역. 청평쌤 가까운데? 청평.. 그치? 청평 가까운데? 저쪽은 뭐? 제가 음악 틀어놓고 어디 가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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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음악도 안 틀어놨는데 여기 조용하다. 고춧가루. 조용하니. 조용하니. 오늘 조용한 토요일 오후야? 오늘 음악 틀어보는데 밖에? 응. 와 이거 커피 맛있어. 커피이 얼마야? 커피? 커피? 응 응 이 편은 넘지 않을까? 응 좋아 이내가 좀 7,000원 7,000원 페퍼미트 7,5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7,500원 아메리카노 7,000원 아메리카노 7,000원 비싸요 땅까지 응 아우 이게 무슨 테이야 이게 아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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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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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빵이 더 맛있어. 가드니아도 괜찮아. 고기빵이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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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빵이 더 맛있어.